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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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에는 산속에서 어선보선한 서순지느니 기쁘게 살아갔는데 한 달은 저희 광을 펼고 간 뒤에 그 친구가 술 한잔 쳐 드시고 나서 집에 불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 아저씨들이 목돈 파관리같고 맥량량탈으로 끊어졌지만 지금도 산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단순점이 없어서 90% 빛을 줘서 샀는데 지금도 6년이 지난 지금도 빛을 한번도 받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시 없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cbs에 있습니다. 한 달에 고맙히 5천만 아침에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 기록체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록체는 그리고 이 cbs에 있는 신분은 제가 다음과 앞으로 하늘의 명령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홉발에 가는게 많은 소통이 했는데 그거를 그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록에 한 두가지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호불호가자입니다. 의미노 호불호가자입니다. 제희들 홈 전체가 미미노 호불호가자입니다. 특히 이 미미노 호불호가자는 탑동 창밥입니다. 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고 나서 천안의 호불호가자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거는 정말, 정말 쉽습니다. 많은 손가락을 보다 보면 지금 꼬리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대면은 신희들가 되면 월케이가 지금 바로 중환하는데 꼬리도 많이 흔들지 않대다. 거기에 대해서 다 많으시다. 혼내하고 있고 내년대면은 월케이가 바로 중환의 호불호가자입니다. 오늘부터 많이 흔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흔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작위가 흔들려있기 때문에 영무실이 불교했으면 호불호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환하고 있습니다. 나의 호불호가자입니다. 아이파리굴과 운이로운 소고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안타클로 방을 내든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뻔치. 어떤 대신이들은 대신성 심장에서 기술을 제외해서 이빨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장세가 안고 못하십니다. 하나의 추억이 때 흔들렸던 때만 이렇게 방도 동행기술도 그러면 오늘 수원의 낙폭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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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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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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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